전통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문화가 없다면 아름다움은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요? 전통문화는 세상을 이어주는 힘이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힘이니까 우리 문화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켜온 설아수가 이제 세계 속의 아름다운 문화를 지킵니다 당신이 설아수로 당신을 아름답게 지키는 만큼 당신의 문화는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설아수와 함께 그 아름다움을 이어가세요 보ORY 아 아 으 으 감사합니다.